이 프로그램은 한글 교육을 통해 유아들의 창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입니다. 아! 친구들! 안녕! 넌 누구야? 어? 넌 누구야? 아니, 네가 누구냐고! 아니, 네가 누구냐고! 너 자꾸 따라할 거야? 너 자꾸 따라할 거야? 너랑 말 안 해! 너랑 말 안 해! 하하하하! 아니, 도대체 얜 누구야? 토끼가 깡충깡충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서 유치원에 가요. 깡충깡충, 깡충깡충 그런데 오리 친구를 만났어요. 자, 우리 같이 가자! 오리가 뒤뚱뒤뚱 걸어가자. 토끼도 뒤뚱뒤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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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치원에 가요. 그런데 거북이 친구를 만났어요. 우리 같이 가자!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가자. 오리도 엉금엉금 토끼도 엉금엉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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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있게 유치원에 가요. 어? 유치원이다! 벌써 다 왔네! 아하! 내가 바로 흉내쟁이 토끼라! 응! 토끼! 응! 난 흉내내기가 제일 재밌어. 가만! 흉내내기라면 이 끼끼도 질 수가 없는데? 응! 좋았어, 토끼! 우리 누가...